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이 오늘 새벽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은 오늘 중에 경기 부양안을 처리할 전망인데요. 주영석 기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논의가 계속된 끝에 기어코 경기 부양안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테븐 모노신 재무장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에 백악관의 에릭 울런드 입법사무 디렉터까지 가서 해서 밤샘 논의를 거듭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에릭 울런드 백악관 입법사무 디렉터는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LA 시간으로는 어젯밤 10시였습니다.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타협이 이뤄졌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리 코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미국 역사상 단일 부양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장 많은 액수의 중산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결국 참 위기 속이 위기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모았던 부양안이 드디어 어찌됐건 합의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소식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저희가 살펴보죠. 아직 공식적으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합의되고 공식 어나운스가 되고 표결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협상단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지금 부양안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뉴욕타임즈 보도로 보면 대략 융각이 잡히는데요.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 개인들과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한 다이렉트 페이먼트 그리고 직원들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또 이미 해고됐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구제안이 부양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얼마씩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올려주시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어제 아침 모닝뉴스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죠. 확정이 됐어요. 가장 관심의 대상인 개인들에 대한 지원은 1인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부부합동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 1,200달러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아동들 경우에 1명에 500달러씩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소득자들 경우에는 개인 9만 9천 달러까지 또 부부합동으로는 이제 19만 8천 달러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1,200달러에는 못 미치고요. 그것보다 못 미치는 좀 떨어지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개인으로 9만 9천 달러 이상 소득이 있거나 부부합동으로 19만 8천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 수당 혜택도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 부양안으로 13주가 추가돼서 기존의 26주에서 최고 39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구직 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 실업수당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명도 필요 없고 대기하는 기간도 사라졌기 때문에 실업수당 받기가 대단히 용이해졌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당 평균 실업수당액도 기존 385달러에서 600달러로 대폭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경우에 해고 당시에 셀러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번에 사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드랙페이먼도 있지만 이 사실 실업수당이다. 실업수당이 굉장히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 이제 민주당이 원했던 대로 조건부로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을 걸고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충이 이뤄졌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건 공화당이고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민주당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5천억 달러 규모 지원이 이뤄졌는데 상당한 정도의 제약이 붙게 됐습니다. 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펙터 제너럴 그리고 연방의회가 지명하는 5명 패널들이 지원받는 기업들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타크 바이백을 2년간 할 수 없다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민주당은 이번 경기 부양안에 재미있는데 트럼프 일가와 관련 있는 비즈니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특별 조항을 지워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기 부양안의 혜택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조항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을 아주 민주당이 원천 봉쇄해버렸고요.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부양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민주당 상원 의원들 전원에게 서한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또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로 돕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의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척슈머 대표가 서한까지 만들어서 보내서 설명할 정도로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이게 참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법안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자체도 참 뭔 일을 써도 참 괴롭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 스몰 비즈니스와 병원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이른바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해서도 3,50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스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해서도 제안을 뒀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크라이시스 동안에 직원들의 임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지급한 업체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들 중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곳들 약속하는 곳들은 연방정부가 개런티하는 유동성 지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개런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다운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지불하는 스몰 비즈니스는 이 유동성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 않는 건 물론이고 원금도 안 갚아도 돼요. 대신에 폐쇄된 기간 동안에도 꼬박꼬박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은 론을 대출받고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크라이시스로 최전선에서 마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병원들을 위해서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액도 확정됐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죠. 앞으로도 계속 아마 병원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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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그동안 그런 복지를 뭐라 그럴까 특히 서구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복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절감하게 됐어요. 복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태 때 정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 이 사태 이후로는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당초 금액보다도 550억 달러가 추가된 그런 액수 1,300억 달러가 병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각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 등을 위해서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도 확보됐는데 지금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방정부가 통과해서 지원하는 이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이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심각하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19가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아마 뉴욕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다양한 이런 지원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이번 스티믈러스 패키지를 놓고 굉장히 좀 불협화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번에는 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양당 모두 물론 자기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척슈머 민주당 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진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다. This is not the celebration time.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척슈머 대표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help is on the way라고. 이거 굉장히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help is on the way. 아주 명언을 날렸습니다. 지금 도움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치 맥코네 공화당 원내대표. 지금 상황을 전시와 다름없다고 규정했고요.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딜을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타결의 또 다른 주역이죠.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오늘 새벽까지 연방의사당을 오가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합의성사가 발표되고 나서 테라픽 딜. 테라픽 딜. 굉장히 좋은 딜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상황을 보고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부양안 내용과 부양안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중에는 연방 상원에서 폐교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확정이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양원제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군요. 어떤 법안이 확정되려면 반드시 양원을 다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원에서도 처리가 돼야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돼서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확정이 되면 자기는 즉각 서명할 것이다. 곧바로 서명한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상원은 오늘 중에 통과가 된다고 본다면 이제 관건은 연방 하원인데 문제는 연방 하원이 지금 휴해 중입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 연방 하원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들은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고요. 일부 하원 의원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또 그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 중. 그래서 본회의 개최가 언제 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트 버팅, 원격 투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연방의회는 규정상 의사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빠른 투표가 필요한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모이는 게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연방 상원은 100명에 불과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들은 435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워싱턴 DC로 몰려오면 또 보좌관들도 같이 올 텐데 엄청난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워싱턴 DC에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지금 연방 하원 표결 때문에 워싱턴 DC로 모여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격 투표, 리모트 버팅이 실시되는 것이 좀 유력한데요. 오늘 연방 상원에서 부양안이 통과된다면 만약에 리모트 버팅이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 부양안, 부양안이 이번으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연방정부 모두 지금의 코로나19 크라이시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터 부활절쯤에는 미국이 다시 오픈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시점에 비즈니스 폐쇄 조치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제한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1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비즈니스가 설사 오픈을 해도 정상적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끼칠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몇 달 후가 될지 또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오면 적극적으로 또 다른 부양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역대급의 정말 최대의 부양안이라는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현금 지급이 한 번 내지 두 번 지금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의미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길게 간다는 얘기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연방의회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방침이고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주는 무제한으로 지금 돈을 찍어낼 생각이고 물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인플레가 필연적으로 따로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은 인플레 걱정할 때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염주는 계속 돈을 찍어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연방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4월 달에는 성인 1200달러 그다음에 미성년자 500달러씩은 우선 다 나옵니다. 그건 뭐 확정이죠. 5월 달에 또 주르냐는 그때 가서 지금 재고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하신 말씀 들어보면 만일 5월 달에 한 번 2차 지급이 나간 후에도 또다시 3차 4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황을 본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즈니스가 오픈되더라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런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증시도 엄청 다운돼 있고 부동산 시장도 보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티믈레스 패키지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열어놓고 있다. 어쨌든 뭐 우리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건 굉장한 행운이에요. 정말 행운이죠. 한국도 현금 지급 안이 나오지만 한국은 달러 찍어내는 국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를 시도지사들은 요구하지만 쉽게 결정 못하는 것도 그거 휴중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국이라는 거는 참 이건 분명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빨리 이 사태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해 이맘대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이러스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말이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찍어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데도 이렇게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최훈화 행장을 모시고 한 번 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업 종목 LIVE